다섯번째 게임은 한국 게임이고요. Control Myself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게임이에요. 이 게임도 개발자분이 오셨을텐데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까? 개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해드리는 영상을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게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터치 게임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터치 화면에서 우리가 버린것은 Control Myself 하지만 모션이 복잡한 게임을 연속에 있는 Control Myself 가상 컨트롤러는 모션이 일반 컨트롤러를 우리가 케이크하는 장면이 이 장면을요. 저는 그런 고생관념을 느끼게 되면 조금 좋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렇게 펜터를 흩어넣는 것은 크게 실험적이라고 되어있지는 않으면 좋습니다. 잠시만 아까 생각해보니까 단순히 DIY도 존재하지 않고 게임에 바닥에 한 명으로써 플레이어가 이렇게 중력의 여행보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펜터를 흩어넣는 이렇게 펜터를 흩어넣는 며칠 이렇게 펜터를 흩어넣는 며칠 화면을 벗어나려고 펜터를 흩어넣는 오는 장면이 펜터를 흩어넣는 펜터를 흩어Freedom 펜터를 흩어야되어 저렴할 수 없게 여러분이 필요한 컨트롤러를 던지 않나요? 바로 이런식으로 컨트롤러를 직접 던져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핀플로는 단순히 UI에 해당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기기를 탈출할 수 있는 스타일이 있는 거에요. 위 기기 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거침어 게임기본의 핀플로는 진속을 이용해서 컨트롤러 상태와 감정을 해놨을 수 있는 거에요. 터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돌아버리고 없는 기분은 이렇게 돌아버리고 있는 컨트롤러로 표현합니다. 이 게임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캐릭터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싶은 얘기를 시즈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러고 생글 πολ의uspved nope. 마오오오오오 하이 ständ이 감사합니다.